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키와 무결성 제약 조건이구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역대 출제된 시험 문제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에 대한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 부분만 강의를 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너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 공부하실 때 선생님 좀 더 자세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깊게 해야 될까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출제된 정도의 형태가 이런 형태 정도가 되겠구요 자격증 공부는 그 선에서 하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너무 깊어져 우물에 빠져 버리게 됩니다 우물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진도도 뺄 수 없고 실제 시험장에도 갈 수 없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시험이 개정이 되지만 내용적으로 혹은 시험 범위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없어요 또 얘를 주관식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를 난이도를 급격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상세하게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릴레이션에서 그 릴레이션의 튜플들을 식변해 낼 수 있는 그놈을 우리가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의 종류가 지금 쭉 보시면 이제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외래키 그 다음에 슈퍼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순서를 좀 본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기 편한 것은 슈퍼키를 먼저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슈퍼키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슈퍼키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학번 이름 주민번호 학과 학년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선 학번이라고 하는 애가 딱 보면 식별할 수 있는 애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학번이라고 하는 애 또 뭐가 있냐면 주민번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얘네 릴레이션을 각각 튜플들을 식변해 낼 수 있는 필드를 모아 놓은 애들을 우리가 슈퍼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선은 학번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번호라고 하는 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복합속성이라고 해가지고 속성을 두 개 묶어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학번이 0702이면서 강의형인 학생 충분히 식변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우리가 다 슈퍼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번 그 다음에 이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름이 강의형이면서 주민번호가 뭐 8일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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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애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름과 그 다음에 주민번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수없이 많은 키들이 나와요 이 레코드들을 각각 튜플들을 식변해 낼 수 있는 다양한 필드들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의 집합을 우리가 슈퍼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슈퍼키에서 슈퍼키에서 그래도 될 만한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권을 한다 그러면 각 당에서 자 정말 뭐 각각의 이권단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래도 나름 힘이 있는 애들 뭐 친박친이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또 막 싸울 거 아니야 얘네가 슈퍼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에서 우리가 경선을 하게 됩니다 경선에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괜찮은 애들 그런 애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학번 주민번호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복합석성으로 돼 있는 애들은 좀 복잡하지 않냐 제 편이기도 하고 얘 편인 애들 데리고 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얘네를 제외시킨 애들 그래서 실제로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혹은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애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바로 후보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가 되는 거죠 학번하고 주민번호 이렇게 두 개가 후보키가 나왔어요 그럼 이 후보키에서 야 이거 우리 당에서 이번에 당 대선으로 나갈 애들 하나 뽑자 야 주민등록번호를 하려니까 이건 내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데 학번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놔도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겉으로 노출이 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네 튜플드를 식별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기준이 됩니다 얘가 그래서 얘네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번으로 얘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학번이 바로 기본키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주민번호는 뭐가 되는 걸까 얘는 얘는 바로 대체키가 됩니다 끝!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에 페이지가 세 장 정도 되는데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슈퍼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릴레이션에서 튜프를 식별해낼 수 있는 단일 속성이나 혹은 복합 속성 두 개의 필드 혹은 두 개의 속성을 연결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식별해낼 수 있는 애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아주 쓸만한 애들 얘네들을 우리가 꺼내내는 게 후보키 그 다음에 그 후보키에서 한 명 뽑아내는 게 기본키고요 그 후보키 중에 기본키가 아닌 나머지 애들을 우리가 대체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우선 후보키를 보겠습니다 후보키라고 하는 거는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튜프를 유일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속성이나 속성의 집합을 말한다 후보키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유일성과 최소성을 갖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얘가 슈퍼키랑 대응이 됩니다 슈퍼키랑 대응이 되는데 슈퍼키에는 유일성에 유일성만 만족을 하면 돼요 유일성 슈퍼키는 왜? 각각의 튜프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성만 있으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최소성까지 만족을 하는 애가 후보키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최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속성 중에서도 속성은 세 개 연결한 애가 있을 수 있고 두 개 연결한 애가 있을 수 있고 하나만 갖다 쓰는 단일 속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최소는 누구야? 단일 속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바로 그 내용이다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애를 우리가 후보로 우선 선임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키다 기본키라고 하는 것은 이 후보키 중에서 하나 딱 골라내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기본키라고 이야기한다 이 기본키의 핵심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기본키는 중복될 수 없어요 중복되면 안 되죠 식별회능이 되는데 그리고 또 눌값 눌값은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다고 하니까 스페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스페이스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를 우리가 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시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 문자가 있는 것임으로 눌과 다르다 이거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간혹 가다보면 이게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공백이지만 화면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공백도 하나의 문자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애가 바로 눌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후보키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당연히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해야 되고요 위 학생 테이블에서 후보키인 학번과 주민번호 중에 학번을 우리가 기본키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됐죠? 주민번호를 해도 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겁니다만 보통은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되겠죠 자 대체키라고 하는 것은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우리가 되고요 자 웨래키라고 하는 애가 먼저 나왔네요 이거는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서 우선 슈퍼키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릴레이션 테이블에서 튜플드를 식별할 수 있는 후보키와 다른 속성들의 모든 조합을 말해요 그래서 얘는 유일성은 만족을 해야 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아도 돼요 아셨죠? 이게 슈퍼키와 후보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적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웨래키라는 애가 나옵니다 웨래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조인 설정하면서 2열 다이아그램에서 우리 교차 엔티티도 봤었잖아요 웨래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릴레이션과 연결하기 위한 키를 우리가 웨래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자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 다른 테이블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속성을 우리가 웨래식별자 혹은 웨래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웨래키는 참조 릴레이션 테이블의 기본 키와 같아야 한다 자 웨래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리올 수 없다 웨래키의 속성명과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속성명은 서로 달라도 괜찮다 우리가 지금 교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과 테이블이 있는데 이 교수가 각각 이제 학과 번호가 A1, A2, A, B4, B1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별도로 우리 학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엔티티를 다 쪼개냈잖아요 각각의 테이블 릴레이션을 다 쪼개냈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서로 분리해 놔야 되잖아요 같이 가지고 있으면 데이터가 중복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쪼개놨으면 제 따로 나 따로인데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럼 그때 갖다 쓰는 것이 바로 웨래키다 그리고 얘네 이제 웨래키에 대한 제약 조건들 우리가 이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한 것은 또 천천히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요런 애를 여기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애를 우리가 웨래키 foreging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FK라고 약자로도 씁니다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데 식별관계와 비식별관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위와 같이 교수 테이블에 웨래키로 학과 번호를 선정한 경우 즉 웨래키가 일반 속성인 경우 여기 보시면은 얘가 지금 FK잖아요 웨래키가 기본 속성이 아니야 기본키가 아니라 일반 속성인 경우에는 비식별관계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비식별관계다 왜냐하면 이 얘하고 얘하고 정확히 매칭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얘가 얘를 식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식별관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랑 여기에 있는 기본키와 여기에 있는 기본키가 서로 연결이 되게 되면 얘는 얘가 얘도 식별해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식별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교수에서 교수 번호를 딱 쳤을 때 여기에는 학과 번호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얘랑 얘랑 일대일로 매칭된 게 아니니까 식별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수 테이블의 기본키와 학과 테이블의 기본키가 서로 조인이 되어 있는 경우 얘가 식별관계가 되고요 비식별관계는 교수 테이블에서 그 외에 기본키가 아닌 다른 애들 중에서 외래키와 연결되는 외부에 있는 키와 연결되는 외래키가 있을 경우에는 얘를 우리가 비식별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습니다 자 릴레이션의 또 다른 표현 방법 앞에서 잠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릴레이션 스키마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학번 얘가 기본키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렇게 필드들이 들어가고요 얘네 형태는 나중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다 보면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걔네 툴들은 다 이런 공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쉽게 나중에 뭐 여러분 액세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액세스 테이블 형태를 저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무결성 제약 조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이미 필기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신 분들은 아 이거 뭐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키에 대한 제약 조건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참조 무결성은 아 왜 이렇게 대한 제약 조건이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자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는 애는 기본키는요 눌 값이 올 수 없고요 중복된 값이 올 수 없어요 즉 여기에 있는 이 기본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레코드들 튜풀들을 각각각 식별해 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애인데 얘가 비워버리면 그 튜풀을 식별해 낼 수 없잖아요 학번 없어 박태인 애는 어떻게 찾을 거야 만약에 400이 여기 또 있어 어 400이 박태인이 아니고 박개똥이야 박개똥 중복된 값이면 그 튜풀을 정확하게 식별해 낼 수 없죠 우리가 앞에서 왜 기본키를 선택했어 얘는 식별해 낼려고 이게 안 맞으면 얘는 기본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개체 무결성은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거다 아래학생 릴레이션에서 학번은 기본키로 학생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선택된 속성이므로 중복되거나 놓을 값이 올 수 없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은 자 웰의 키는 얘는 눌값이 올 수 있어요 대신에 참조 릴레이션 이쪽에 있는 기본키와 그 값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뒤에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학과 번호가 여기에 또 한 명이 있는데 얘가 비쓰리야 어? 그럼 얘랑 얘랑 얘가 식별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 비쓰리가 없잖아 그지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웰의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와 같은 값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깨지게 된다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요 앞에 있는 거 눌값이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영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학과 번호가 누락이 됐어요 없어요 그래도 연결은 돼요 연결은 돼요 얘네가 가져올 수 없을 뿐이지 그죠? 그리고 이 교수님이 새로 왔어 신입이 새로 왔어 근데 이 담당에 학과가 아직 결정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얘네를 우리가 눌값인 경우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대신에 어때요? 참조 테이블에 있는 그 해당하는 속성에 해당하는 튜플과 정확하게 매칭되는 애를 넣어야 돼요 없는 건 괜찮은데 없는 애를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학과가 얘가 메인 테이블이에요 사실은 참조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메인이고요 얘가 서브란 말이야 우리 이미 학과에는 학과 번호가 결정돼 있는데 결정돼있지도 않은 애를 갖다 냈다 꽂아버리면 얘는 아무것도 안 되겠죠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도메인 무결성 이건 뭐 쉽습니다 자 어떤 릴레이션에서 속성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법 그 값 이외의 값을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 학교는요 4년제 대학교예요 의대도 없어 그러면 이 안에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1, 2, 3, 4만 들어갈 수 있죠 6, 7 들어갈 수 없죠? 이게 바로 도메인 무결성이에요 자 고유 무결성은 특정 속성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SQL 가면 보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유니크라고 해서 Q자가 좀 이상합니다 유니크 아 좀 이상하다 그치? 유니크 값을 설정을 하면은 그 속성 값은 뭐예요? 모두 달라야 하는 제약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기본키랑 비슷한 건데요 각각의 속성의 값은 중복된 값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고유 값을 가지도록 하는 제약 조건이 됩니다 학생 릴레이션에서 이름 속성에는 중복된 값이 없도록 제한하면 뭐예요? 동명이인을 넣을 수 없다 자 룰무결성은 특정 속성 값에 룰이 올 수 없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학생 릴레이션에서 릴레이션의 정의시 학과 속성에서 룰값이 올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그 학과 속성에는 룰이 들어올 수 없다 자 키무결성은 한 릴레이션에서 최선 하나의 키가 존재하는 제약 조건을 말해요 키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 각각 한번 연결해 보시고 얘네들을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됐죠? 그래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과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애들이기 때문에 됐죠? 다음에 관계 데이터 연산입니다 얘는 그래도 출제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출제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봅니다 그래서 관계 연산에는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애는 관계 대수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관계 대수는 순수 관계 연산자하고 일반 집합 연산자가 있어요 순수 관계 연산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 데이터 연산이 뒤에 SQL의 기본 이론 바탕이 되는 애거든요 얘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관계 대수라고 하는 거는 릴레이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연산자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얻기 위한 절차를 표현하는 언어라서 얘는 절차적 언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관계 대수 같은 경우에는 대절버스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필 때 기억하실 거예요 대절버스로 기억해라 그래서 순수 관계 연산자에는 우리 검색하는 셀렉트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연결하는 조인 그 다음에 쪼개내는 디비전 이런 애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집합 연산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자 시험에 나온 애입니다 셀렉트 시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시그마, 시그마, 육자는 아니야 자, 릴레이션의 조건을 만족하는 수평적이에요 수평적, 수평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거죠 수직은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우리 SQL문에서 셀렉트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셀렉트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시그마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기형식은 시그마하고 선택 조건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시그마 연산을 하게 되면, 셀렉트 연산을 하게 되면 밑에 예제를 보면서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약간 좀 확대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여기 보세요 조건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테이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 테이블에서 점수가 80점 이상인 애들을 추출해라 수평적인 거니까 바로 튜풀들이 검색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학년이 1학년인 애들을 가지고 와라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젝트인데 얘는 수평적이 아닌 게 아니라 수식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가져오겠어요? 속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속성을 그래서 표기형식은 얘는 파이를 써요 파이 요딴 식으로 생겼죠? 파이 어우 자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좀 작은 글씨로 하고요 속성 이름을 여기다 작성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과 이름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학년과 전공을 가지고 와라 그럼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자 근데 보니까 여기에 학년하고 전공 중에 중복되는 애들이 있죠? 그럼 걔네들은 생략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음 아주 재밌는 문제네요 우선은 파이하고 전공 이름 이렇게 두 가지가 가져왔어요 그럼 우선은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으로 두 개가 오게 되겠고요 다음에 학년이 1학년인 애들만 1학년인 애들만 이렇게 바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에 우선은 조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테이블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얘네를 하나 테이블로 만드는 연산이 되고요 결국은 하나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추출이에요 원래 있는 애들을 합쳐가지고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애들과 테이블이 두 개 있다면 조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조인해가지고 나오는 애는 별도의 또 하나의 테이블이 나오기 때문에 총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두 테이블로부터 조건에 맞는 튜플들을 하나의 튜플로 결합하여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연산을 우리가 조인이라고 한다 조인 종류에는 동일 조인과 자연 조인, 외부 조인, 세타 조인 얘네들이 있는데 우선 연산 기호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몇 번 출제됐어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조인이에요 조인 이런 식으로 생긴 거 리본 모양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표기 형식은 테이블 1과 테이블 2 이렇게 하고요 조인 조건을 여기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얘를 동일 조인이라고도 하고 동등 조인이라고도 합니다 이퀴조인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 같고 자 관계 연산자도 있죠 관계 연산자라는 거는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혹은 같냐 다르냐 자 이 중에서 는 연산자만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만 갖다가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인이 되겠고요 여기서 예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과 성적 테이블에서 학번이 서로 동일한 투풀 조건 보이시죠 학번과 학번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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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19 이렇게 오겠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겠고요 여기까지 가겠네요 그 다음에 925 이렇게 오겠네요 얘는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각각 조인을 해가지고 얘네 쭉 나열을 해보면 얘를 EQ 조인이라고 한다 동일 동등 조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있는 애 같은 경우 이 9532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매칭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가져오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학번이 중복돼서 들어가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중복돼서 들어간다 나중에 얘네를 테이블을 또 쪼개내거나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여기서는 검색하는 게 주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자연 조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인 결과에 중복되는 속성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우리 EQ 조인 있었잖아요 EQ 조인에서 학번이 두 번이잖아요 여기에서 얘네를 한 번만 표시한 것 즉 얘를 빼버린 애를 우리가 자연 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EQ 조인이 기본이 되는 거고 1대1로 마칭 매칭돼서 합치다 보니까 속성이 두 번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두 테이블이 같은 애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중복 속성을 제거한 것이 바로 자연 조인이 됩니다 외부 조인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아우터 조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우터 조인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한 가지만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이 레프트를 기준으로 하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이쪽에 있는 오른쪽 걸 가지고 기준을 잡는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있어요 우선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왼쪽이 우선이기 때문에 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매칭되는 애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950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고 9619 가져올 수 있겠고요 96100 가져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태순이라고 하는 애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가져오지 않고요 얘는 지금 연결되는 애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 외부 조인 앞에서 우리 EQ 조인 같은 경우에 얘가 빠지잖아요 근데 외부 조인은 얘가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모두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우리 다 가져오게 되고 마지막에 있는 이태순 같은 경우에는 수강 과목과 점수가 빠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됐죠? 만약에 이제 라우트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얘가 빠지고 여기에서 얘네는 포함이 되면서 얘네가 눌값으로 표현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어느 게 기준이 되느냐 그거에 대한 것이죠 자 다음에 세타 조인입니다 세타 연산자가 쪽 있어요 세타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네요 자 는 외의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조건 수식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EQ 조인 같은 경우에는 는만 썼는데 세타 조인은 그 외의 애들을 쓰는 거다 출제된 내용입니다 자 동일 조인과 같이 두 테이블의 값이 모두 속성을 합한 하나의 테이블 구조로 만들어진다 중복되는 속성도 모두 포함을 하는 애가 세타 조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X 테이블의 C 속성 값이 여기에 있는 X 이게 보시면 X 이게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다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릴레이션에서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속성을 표현할 때는 X 테이블의 C 속성 이런 식으로 다수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Y.E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Y 테이블에서 E 속성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더 큰 값을 우리가 조인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두 테이블의 속성들을 합한 하나의 테이블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A,B,C,D,E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조건을 이제 비교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C와 여기에 있는 E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가 큰 경우 걔네를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얘는 아니고요 얘가 오겠네요 D2 그죠? 그래서 A1 같은 경우에는 B1에 70에 D2 요 놈이 딸려오게 되는 요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 C 속성 값 세 번째 C 속성 값을 모두 다 우리가 테이블에 포함을 하면 요러한 형태로 모양새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우리가 해보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60이 커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안 올 테고 자 95니까 얘네가 이게 두 개가 다 크겠네요 그래서 얘는 빠지고 여기 나오는 A2는 빠지게 되겠고 A3가 두 개 유력해서 포함되는 형태를 우리가 세타 조인이라고 한다 자 디비전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나누기죠 나누기 그래서 얘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A2 테이블에 대해서 A 디비전 B는 B 테이블의 조건을 만족하는 튜폴드를 테이블 A에서 추출하는 연산이다 자 연산에 사용되는 속성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 기호는 나누기를 표현을 하고요 테이블 속성 A 테이블 2 속성 요렇게 해가지고 테이블 2 를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의 수강 과목명에서 과목 테이블의 과목명 속성 값을 여기에 있는 이 두 속성 값을 모두 가진 경우 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하고 자료 구조를 모두 가진 속성을 추출하라 그 얘기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니까 강의형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이영진 있고요 두 번째 자료 구조에요 자료 구조 보니까 강의형 아 여기에 둘 다 가진 애는 강의형 바뀌었구나 요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애가 바로 뭐가 됩니까 네 바로 디비전이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용된 수강 과목명은 빠지고요 성명만 가져오게 되겠죠 자 일반 집합 연산자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티션 프로덕트인데 쉽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X 테이블과 Y 테이블이 있을 경우에 모두 합쳐가지고 중복되는 속성은 한 번만 표현해요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합쳐보면 김정미 그 다음에 김영진 강의형 이영진 그랬으니까 김정미 이영진 김영진 강의형 이렇게 총 4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겠네요 자 교집합은 얘는 뭐예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가 나오겠죠 김영진 하나 나오겠네요 자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두 테이블의 속성과 여기에서 차집합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김영진 빼면 뭐 나와요 김정미와 강의형 나오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 카티션 프로덕트 요거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교차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게 카티션 프로덕트가 다른 말로 써드릴게요 교차 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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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있는 레코드가 3개고 여기에 있는 레코드가 2개면 2개 곱한 만큼의 레코드가 나와요 3 2 6 6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카티션 프로덕트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이론 하나 더하기가 있네요 자 여기에 나오는 애들은 뭐냐면 음 좀 이론적으로 기억하실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배운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카티션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애들을 뽑아낸 것이 바로 조인이다 그래서 조인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 카티션 프로덕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첫 번째 예제가 나오네요 그래서 X와 Y에 가지고 성명에 해당하는 애들 두 개 같은 애들을 우리가 검색하라는 어떤 조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조인이 있으면 같은 애들은 여기 김영진 하나 나오겠죠 자 이것과 카티션 프로덕트를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얘와 얘 둘 중에 C에서 성명과 X와 Y에 모두 성명이 같은 애들을 검색하라 그러면 여기 보면 결국은 뭐예요? 중복되는 애가 나오겠죠 여기에 나오는 바로 김영진이가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카티션 프로덕트를 연산한 다음에 거기에서 셀렉트 하게 되면 그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고 계십시오 관계 해석은 릴레이션에서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얘는 연산자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절차적인 언어라는 거 이 핵심 포인트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산자가 없다 그 다음에 비절차적이다 서수령으로 쓰시기 때문에 이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이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확인하는 문제 기억하시고 한번 쭉 풀어 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상 문제도 한번 쭉 풀어 봐 주셔요 그리고 밑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SQL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